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제가 이 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24명이 된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됐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게 너무 신기하고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컴포 찍을 때나 뮤비 찍을 때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해냈다는 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체 컴백인 만큼 많은 인원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정말 이것이 트리플S다 라는 것을 알릴 각오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트리플S의 마지막으로 들어온 멤버로서 많은 인원수 중에 그 중에 또 마지막이라 정말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트리플S의 완전체 활동이 그냥 단순히 완전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저희 트리플S가 24명이 모이기까지의 시간, 서사, 다양한 조건들이 맞물려서 만들어진 완전체 활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되고 그 시간을 기다려준 웨이브 분들한테도 감사한 말씀 전하고 싶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걸스네벌다이는 쓰러져도 일어나는 소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네, 일본어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아이즈, 네, 바다이, 이번 타이틀곡은, 아이즈, 네, 바다이,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시험을 담긴 것입니다 네, 외부, 차호 타이, 저는 앨범의 앨범 Assemble 24의 저희는 타이틀곡은 Girls Never Die 그리고, 여행을 통해, 그리고, 여행을 통해, 그리고, 여행을 통해, 그리고, 여행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메가크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멤버들의 칼군무가 저희의 이번 트리플S 퍼포먼스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강렬하고 러프한데 칼군무인 것이 트리플S만의 소녀스러움을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악적으로 봤으면 24명의 여러가지 노래가 즐거운 앨범을 즐기고 싶어서 한 명씩 듣고 싶어서 앨범을 즐기고 싶고 퍼포먼스적으로 봤으면 마지막 라스트의 사비가 24명의 앨범을 즐기고 싶어서 즐기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트리플S의 장점은 아무래도 저희 진짜 24명이서 한 무대에 서면 정말 웅장함이 전달되는 것 같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저희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샵 시간이 되게 일러지는데 그럴 때면 뭔가 선발대가 정말 피곤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단 우리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에 개인 고민이 있을 때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단점은 배달 항상 한 번씩 오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 먹는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단점은 왜냐하면 우리의 단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苦惱의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답변에 여러 가지 답변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답변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缺점은 왜냐하면 一次店外卖的时候 一次店外卖的时候 會一次来非常多 그래서 很常高混 或者是 吃错别人的食物 這種 应该算是缺점的一部分 일단은 저희가 일본 행사들이 많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본 공식적인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나라들로 투어들도 돌 예정입니다 일본의活動은 앞으로도 많을 것 같고 이런 것을 듣고 이번에는 일본의 데뷔을 할 것 같고 앞으로는 월드 투어 여러 여러 가지 해외의 이벤트 이벤트 遠くから 응원하는 웨이브 여러분이 할 기회가 増えると思うので 조금 기다려주시면 嬉しいです 네 일본의 웨이브 こんにちは 저는 웨이브 Girls Never Die 그리고 여러분이 안녕! oudและ 戴方 可利양 和 เป็น 样 ไง 干 บาง 哈 忘 卯 通 混 者 色 阿拉 방 美 ของ 富 老 尼 ka Hello Ways! We're here with our new album, Assemble 24. Wua! We've been preparing you so hard to show you the best performance of our Triple S and also thank you for the support. I hope you guys like it. Thank you, see you soon! 지금까지 트리플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